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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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좌우рыг 저를 때까지 계속 말합니다 이쪽도 멋있다고요 이쪽 방향이야 하염없이 걷다 보면 분명히 멋진 저경이 나온다고 했어 소감이 어떠십니까? 지키지 않는 방향이요 이런데 사람이 살고 있다니 아, 또 통화를 붙잡고 싶지 않나요? 농속대들을 잘 피해가고 있어? 일단은 거리를 유지해야지 잘 피해가고 있어 아, 그러면 공연 받을 수도 있어? 네 우리가 숙취하고서 절대 적어 보겠습니다 나를 싫어하는군, 양들도 근데 여기 마스터 있죠, 옆에 나가지? 지키지 않는다 억지 않는다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나 일 안 할거야 그거 올거야 공격 당할까봐? 우리 공격했잖아 부식이 일어났잖아 오히려 양들의 침묵을 느낄 수 있었는데 조심해 왔던 것 같아? 멋있지 여기 너무 한 번 차려 여기 뭐 찍었어? 찍었어? 난 빨리 가고 싶어 주로 한번만 날려볼까? 자기 시간 가What? 자yeah 여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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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띠의 소의 만남입니다. 절대 소를 자격해서 만납니다. 소 얼굴에 팔이 진짜 많아. 속았다는 게 이런 겁니까? 오 전 젖을 먹고 있어. 이거면 얼마나 먹을 수 있어? 6개월은 먹지 않을까? 한 마리 갖고 소는 버릴 데가 없다고 그랬어. 소를 좋아하는 귀여움에게 선물해줘야겠군.